루완다에도 MBTI가 이 유튜브에서 이 분이요 형 동생 그래서 저의 죽음이 저에게 왔어요 저의 손을 마셋고 저의 손을 깔고 저의 손을 깔고 이 마음을 바꿔야해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악그룹 음악그룹 아 정보 나이란 정보 음악그룹 내 이름은 이종찬 네 저는 이종찬 네 네 네 네 네 네 루완다 루완다 네 아 혹시 루완다에도 MBTI가 있나요 아 아 두유노 엠비티아이 엠비티아이 어 퍼스널 어 오늘 기분 어때 투메젠네 아 우린 괜찮아 우리 우리 난 오늘 좀 두려웠어 외국인과 처음 이야기해봐 에 나 사실 영어도 잘 못해 에 에 나도 하고 예 유튜브 시청하는 모습 보면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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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만의 전쟁을 봤을 때, 전쟁은 대신에 인사한 기술을 했을 때, 전쟁은 전쟁을 했을 때, 그사람이 그리스도 있었다, 90% 이상으로도, 우리나라에 집중을zeug하는 시간을 바탕으로 존중하냐고, 그리스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전쟁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은 기술을 했을 때, 가서 형님의 기회가 공부를 치료시키는 것과 함께 걸어가는 것과 함께합니다. 사회를 마но 일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것을 받으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교회는 다른 것과의 큰, 큰, 큰 고통점을 지지하십시오. and for it we need to change this mindset. April 7 1994 The tragedy of genocide against Tutsi official launched in all parts of the country Rekwanda. My parents have been gunshot in a catholic church. My aunts and I, started to hide everywhere and for sure 이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처럼 제가 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왔을 때가 왔습니다. 목에만 쥬쥐고 한 손에 띄고 그리고 부족합니다. 오류에 많은 dead bodies 그리고 blood from them 그들은 아직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제가 살펴보니. 삶이었습니다. 아니면, 보수에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전혀 어둠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이 15 번 이상이 돌아온 일에 대비가 가진 aer fundraising 내 길을 도와주 줄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봐라는 의견을 할 toe을 남고 뵈는 그 면사들을 죽고 인간을 진심으로 이する 프로그램을 히며 우리에게서 이 closing of the world in 1995 work in compassion program that helped us and tried to tell us about Jesus i have received the true gospel from compassion and I experienced God's love through my sponsors the one i called angels sent by God that love i received through these angels 이 by datos helped me to forgive the killers i thank God who helped me to receive Jesus as my king today i'm standing here as a witness about how God transformed the man with a full of revenge heart into forgiveness please i want you to open your heart and receive father's love that's love from our God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도 될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아 맞어 맞어 맞는데 맞어 맞어 아 공감이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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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일단 욕을 너무 많이 먹어 나 위로해 줄래? 당신이 그를 섬기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 제목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을까? 아이자야? 아이자야 61 아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와우 나는 방금 이사야 말씀 읽으면서 내 삶이 주님으로 회복될 거라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됐어 내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병 특히 마음의 약과 함께한다 가스 월스 이즈 메디신 가스 월스 메디신 오케이 제 마음이 여기 있는 지저스 이름 지저스 이름 지저스 이름 오케이 땡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근데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몇 살인지 아 서른세 살 한국에선 나이가 많은 사람을 형이라고 불러 아이엠 형 콜미 콜미 형 형 오케이 동부생 네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